트리트 다이름부터 시작합니다. 물때 넣어주세요. 이걸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보물찾기처럼 이걸 쫓아 들어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하게 만듭니다. 노즈워크를 크레이단에서 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쉐이핑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름부터 시작합니다. ready? ready? got it. ready? 계속 손만 쳐다보죠. 옛날에 루어링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발견했습니다. 또 더 찾게 합니다. 트리 다이빙을 하고 리셋해서 갔다가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가게 행동을 쉐이핑을 주면 됩니다. 처음에 개들 교육할 때 안자를 가르치면 이런 행동입니다. 무조건 앉아서 기다리는 행동이 만들어집니다. 예, 발견했어요. 자, 내가 이제 나한테 왔지 않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두 가지 행동은 어느 쪽을 더 많은 빈도수로 행동을 하는지 ready? ready? get it. 지금 앉는 행동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Collateral Negative Behavior라고 하는 겁니다. 앉는 행동을 가리킴으로써 앞에 왔을 때 무조건 앉는 행동을 가리킴으로써 이런 부수적인 수동적 행동을 부차적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행동을 가리킬 때는 그 행동과 연관되는 다른 행동들이 우주 부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항상 설계에 염두를 두고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만 가리키면 안 돼요. ready? get it. 지금 앉지 않고 안으로 바로 들어갔죠? 네, 이 콜레츠를 내가 집으로 예비가 떨어진 거라고 노이즈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줄어들었죠? 앉아서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ready? get it. 지금 앉지 않고 안으로 바로 들어갔죠? ready? get it. 네, 콜레츠를 네거티브 비에이비아 노이즈, 행동 노이즈를 지금 제거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get it. 이제. 이제 앉지 않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이게 더 행동 변화입니다. 지금. get it. 어떤 행동을 교육하는 사람은 행동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행동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어떻게 가리킨다는 공식만 가지고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작은 행동심리전화들을 유도해 낼 수 있어야 돼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괴롭니다. 장소 보상의 예념이에요. 지금 집다리에 들어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하면서 깃발이 들어가길 바라기 바라기 바래서 이쪽으로 계속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에 대한 두려움, 신미석 저항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걔들이 깃발이 안 들어가려고 해요. 물론 퍼피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면, 퍼피 트레이닝을 통해 드론 4발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연적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퍼피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런데 퍼피 트레이닝은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이비어 쉐이핑, 심리 쉐이핑, 사이클로지 쉐이핑 차원에서 한계씩 한계씩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서 접근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제 네 발이 다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구조를 바꿔 볼게요 어떻게 구조를 바꾸냐 하는 강의만 제가 보여드릴께요 레디 게이트 트윗다이닝 게임을 조금 바꿀겁니다 레디 게이트 레디 게이트 레디 게이트 레디 게이트 레디 게이트 레디 게이트 에스 뒷딱 들고 있죠. 예민한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상을 해가지고 키 피딩을 해가지고 다리를 내려놓게 그리고 생각을 잊게 만들어서 심리를 디스트레스 한 거예요. 꼬미 컴? 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컴? 됐습니다. 컴? 벨 왜 이래? 준비? 준비 됐어! Music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준비 됐어!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날씨였습니다. 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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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이 지금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께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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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프다. 부모님이